홍콩 정부가 시위대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시위대의 반발이 한층 더 세졌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고등학생이 며칠 전 총에 맞았었는데 14살 소년이 또 총에 맞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흥분한 시위대들이 사법경찰을 쓰러뜨리고 폭행하는 순간 권총 발사음이 들립니다. 겨우 일어선 경찰에게 화염병이 날아오고 불길에 휩싸인 경찰은 총을 내던집니다. 총을 주우려는 시위대와 뺏으려는 경찰의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경찰이 쏜 실탄은 14살 소년의 다리에 박혔습니다. 마흘 전 18살 학생이 이어 두 번째 실탄 비격입니다. 경찰은 총에 맞은 소년이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폭력에 대한 방어 행위였다고 두둔했습니다. 이 여파로 홍콩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 쇼핑몰과 은행은 문을 닫았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도시 절반이 마비됐다며 폭력 시위를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복면 금지법 지지에 나섰지만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우려의 성명을 받았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오늘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행진하며 복면 금지법 거부 운동에 나섰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내일 3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태여서 복면 금지법이 오히려 시위의 불씨를 되살리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협입니다. 고맙습니다.